오늘 찾아가는 빈티지 샵은 파우라는 친구인데요. 덴마크 북쪽 원래 있던 샵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. 새로 이사한 곳은 저희도 처음 가는 곳이라 길이 좀 낯서네요. 이 계절의 덴마크는 온 나라가 유채꽃 향기로 가득해요. 창문을 열고 달리면 기분이 상쾌해지죠. 선생님! 전에 있던 샵보다 꽤 많이 정리가 된듯한 느낌이에요. 파오는 이곳에서 휴가 온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